저는 좌파의 죄에 대해서 말할 때가 자주 있는데요 소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마태복음 7장 1절의 비판하지 말라는 구절을 들면서 저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자신들이 보수 진영을 공격하고 흠을 잡을 때는 온갖 악한 말과 거짓말을 지어내서 공격하다가 자기들의 죄악이 드러나게 되면 갑자기 태세를 전환하고 사랑과 연합을 얘기하고 교회는 복음만 전해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하는 말이 바로 마태복음 7장 1절의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인데요 자기들이 죄악이 드러났을 때 비판하지 말라는 성경구절을 들이대는 것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회개하지 않겠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답답한 것은 또 많은 분들이 여기 속아서 아예 입을 다물어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 존 스토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주님의 명령은 다른 사람들과 관련해서 우리의 비판적인 기능을 발휘하지 말고 그들의 잘못을 눈감아주며 모든 비판을 삼가고 진리와 오류, 선과 악 사이를 분별하는 일을 거부하라는 명령이 아니다 사실 이 말씀은 문맥으로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7장 6절에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렇게 하셨는데요 개와 돼지가 누구인지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비판적인 분별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비판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먼저 바로 잡으라는 뜻이고 다른 사람의 흠을 잡는 사람들을 경계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개, 돼지는 누구일까요? 개, 돼지는 보금을 거절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회개하기 싫어서 자기 잘못을 인정하기 싫어서 비판하지 말라는 성경구절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바로 개, 돼지인 것입니다 보금을 거절하는 사람들 회개를 거절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개, 돼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목사들 중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인데요 이런 분들은 거짓 선지자이고 좌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가짜 목사들이 잘하는 말이 예수 안에는 좌파도 없고 우파도 없다 우리는 예수파다 뭐 이런 말 자주 하는데요 분명히 분별하셔야 합니다 이 말은 미혹입니다 좌파 사상은 인본주의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이기 때문에 진짜 성도들 가운데 좌파는 없습니다 예수파 안에 좌파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가짜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가르치지 않는 목사는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 좌파 우파 좀 나누지 마라 너무 이분법적이다 그런데 좌우를 먼저 나눈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런 분은 예수님께 가서 따지셔야 됩니다 포스트 모던이즘은 절대 선이 없고 모두 다 옳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분명히 선이 있고 악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분법적이어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좌와 우 로 나누어질 것입니다 가짜들에게 미혹되지 마시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